아라리가 났네 아이씨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다 아리가 났네 우리 남편은 명태잡이 갔는데 태풍아 불어라 적 달려를 만 불어라 뭐 이러면 아리라리라 불어라 아니 했으면 따라잡으면 되겠냐고 아이 혼자서 나가버렸냐 아리라리라 아리라리라 수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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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갑자기 아저씨 야 단순이야 아 그리고 또 가사가 좋잖아 우리 남편은 명태잡이 입금 나왔는데 태풍 석 달이나 불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제작진한테 연락 왔는데요 입금했다고 그 정도면 입금해야죠 아리라리라 할 때 다 하나 들었어요 할 때 반을 쫙 빨리 아니 그렇게 하시면 그쪽으로 장균화 감독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환절하시면 노래도 불러주고 국악 수세로 영화 준비하시는 감독님들 하하하하 힐링 꾹 보시는 걸로 약속해 라라라 하하하하 국악을 소화하시는 여배우가 별로 되지 않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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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악 배우 중에 이름 이만큼 좋은 배우 소리 이만큼 이만큼 좋은 배우 또 어딨습니까? 목 푸신 김에 노래 노래 제목 뭐죠? 멀어져가 슬픈 인연 슬픈 인연 너무 처진거 아니에요? 아 아 아 눈을 바라보면서도 너무 처진 거 아니에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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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노래 해야겠어요 이것도 끊어주세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누수리 씨 누수리 씨 기분 내자고 저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거 기분 났어요 저거 기분 났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자꾸 슬픈 인연들이 생각나서 안 돼요 아 어떡해요 나 진짜 파라나 삼삼 눌러주세요 파라나 삼삼 파라나 삼삼 건널 수 없는가 건널 수 없는가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이 너는 곁에 있어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강문 소리도 없이 울멍 소리도 없이 울멍 기타 이경규 야 기타 이경규 기타 이경규 정말 싫어하시는데 아 왜 싫어하니 기타 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건너야 하도 건널 수 없이 멀어 건널 수 없이 멀어 멀어져가서 멀어져가서 꾹꾹 혈란표 하하하하 alguna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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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